야 정말 예 어 이걸 바꿔야겠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냐 통알이 단 한개도 없거든요 어디야 아따 시끄럽다 아따 시끄럽다 아따 아 으어어어 그런거 하셨는데 맞춰오세요 야 그 잠깐 동안에 백 백십발을 넘게 백십 열 발을 넘게 샀어? 잠깐 동안에? 잠깐만 잠깐 땡겨서 부는데 백발을 넘게 샀어 아우 저기 저것도 먹으면은 총알이 되려나? 어 됐다 오오오오! 아 내 총 저것좀 저거 가오스건 말고 야 저 미니건 총알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한 발 한 패스 못 쏘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 또 가오스야 가오스에 무슨 나 이거나 써야지 뭐 이거 쌍건축말고 그냥 건축 한 발로 못 지나? 쌍건축말고 야 너희들 뭐하니? 나 혼자만 가고 너희들은 여기서 놀고? 나 혼자만 갔다오라고? 나 혼자만 가야돼 맨날 나만 나만 구렁통에 쳐박아놓고 지들끼리 자 어쨌든 가요 뭐 시키니 할 수 없죠 권총 들고 권총 들고 적 적진을 한번 활기해봅시다 왜 이렇게 하는거였나? 이거 어떻게 야 아 이게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? 아 모르겠다 일단 가요 오호-! 오오오오 오옹 그럼 뭐하네 이게 권총으로 뭐 어떻게 해봐야죠 Vietnam terribly 고칠수 없죠 맘에 드는 총이 아니라 총알이 없지 어어.. 오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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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뭔가 쫀다 뭐 터진 총알 일단 일단 숨어 야 저거 어디 없지? 오오오 야 이러면 말도 안 돼 나 이쪽으로 안가 저 어차피 갈 거 아니야 어차피 차 타고 가도 내려가면 되잖아 이렇게 어차피 어차피 저기로 가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어차피 저기로 가기만 하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? 어차피 자 일단 빨리 가x3 아 저와여 좋아요 아 아 너 어 너 땡크구나? 야 미안하다 너 땡크 이었구나 어 여기 땡크 잡으러 땡크 맞네 야 무섭 많다 알겠다 아니 안들려 아따 욕 정말 찰지게 잘하신다 아 어디있어 찾어 막탄 찾어 아 아 이거 일반탄은 소위탄약 두제를 넣을 수 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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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총알도 빵빵 하겠다 여기 올라가라고 층계 계단 만들어놨네 올라가려고 계단 만들어놓은거 아니야 자 여기에 여기 있어요 한명이 넌 뭐야 아 오리켄이구나 얘네 잘살아 남아치지만 안죽었네 죽은 줄 알았던가 뭔소리야 뭔소리지? 나도 몰라 어 자 에너지 좀 채우고요 못들었는데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대요 나 그냥 간다 나 그냥 간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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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자